어벤져스 인피니티 월 인디언 트레일러가 있나봐 인도판 트레일러가 뭔가 좀 다른가? 쓰레파가 목성에 떨어져? 쓰레파가 목성에 떨어졌는데요? 목성에? 목성만나? 이게 어벤져스야? 아 무슨 패러디 같은 건가봐 다운이 세탁기야?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여서 다운이야? 디테일 쪼시네 이분들? 나름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장면인지 다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드롤 팩토리 이게 만든 분들인가보다 비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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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들이 아주 엄숙해 이거 그거잖아 스파이더맨 털 산 거 뭔가를 느끼셨어 센스 대박이다 그러게 이게 뭐야 타노스야 타노스다 타노스다 뭐지? 이해하고 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아주 옷을 묶은 건가? 그러게 다들 모이고 있어 스파이더 오 나름 블록버스터야 이거 아니 왜 같이 이렇게 때리려고 비전이 갑자기 락커가 됐어? 이게 뭐예요 노래 엄청 잘하신다 스톤을 뽑히는 고통이 진짜 아프겠다 아 뭐야 스톤이다 스톤을 얻으셨어 아이언맨? 스톤 2개다 스톤 2개 진짜 고생 많이 했겠대요 찍을 때 와우 근데 이 사람들 실력이 장난 아니다 뭔가 자본이 부족했던 건 보이는데 그 와중에 엄청 퀄리티가 높은 역시 영화의 나라인가? 영화의 민족 영화의 민족 아 닉뷨리가 나왔어요 Who the hell are you guys? Who the fuck are you? 와 센스 놓치지 마지막까지 완벽했어요 아 이런 패러디의 전문으로 하는 크루인가 보다 근데 실력들이 장난 아니다 와 좋아요가 27만이야 1,300만이야 이거 조회씨가 어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 됐습니다 2,300만이야 다시 한번 더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감사합니다.